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평택에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서천의 구석구석 관광명소도 돌아보고 또 체험도 하면서 아주 즐겁고 알차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평택에 올라가는 길에 아쉽다고 해서 마지막 코스로 홍원항에 뚫렸습니다. 홍원항의 비릿비릿한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잠시 여유도 즐기시고 힐링도 하시면 좋겠네요. 주님의 비릿비릿한 저의 힐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fold은 바다 냄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돌이 몽롱 로봇 인bach 뭣이요? 이게 1kg랑 얼마요? 28000원 누가 안 샀어? 나요 어 사는겨? 1,800원 요리에 김해 에cious 조금 1kg 2만8천원 고춧가루 너 뭐 샀어? 부쇠요 부쇠도 맛있어 백조개 말고 부쇠라고 부쇠 이거 부쇠? 10마리 샀어 이거 샀어? 샀어 샀어 9마리에 2만원이라고? 1만 8천원 밖에 없어서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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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